자 당통 박사 연담입니다 링크 메카니즘을 소개합니다 아주 작업 못하죠 아주 작업 못하여서 여기에 교류 ac 모터입니다 ac 모터인데 h 220 모터인데 이 큰 것을 돌리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속에 보면 이렇게 띄고 있죠 띄고 있는데 띄는게 뭐냐면은 좌석입니다 좌석이 nsns 모터에서 교류가 쌓인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반발력으로 띄고 있습니다 팝콘이 띄는 것 같죠 교류가 교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팝콘이 띄는 것처럼 빵빵빵빵 튀죠 랜프 있고 벨트 있고 재미있는 메카니즘이네요 재미있는 메카니즘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미가 있네요 링크 시스템입니다 팝콘 팝콘 사운드 머신 이분 아 아